156페이지 어휘 발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 Co. D. Post. E. Un. 먼저 고기에서 to work together, 함께 일을 하다, 즉 협력하다 라는 뜻이 되기 위해서 operate라는 동사, 움직이다, 작용하다, 수술하다 라는 뜻인데 고기 A. Micro. B. By. C. Co. D. Post. E. Un. 즉 고기 A, B, C, D 중에서 접두사 core를 붙여서 cooperate 하면 협력하다, 협동하다 라는 뜻이 되므로 정답은 C가 되겠죠? core라는 접두사는 with나 together의 의미로 함께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입니다. cooperate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어떤 접두사 하나만 알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접두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알고 넘어가면 어떤 단어가 나오더라도 기본 의미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군요. 지금부터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navigate navigate 여기에다가 around의 의미를 첨가하여 주위를 항해하다 라는 의미의 접두사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A. Y는 two 혹은 twice, 둘을 의미하는 접두사죠. 대표적인 예로 cycle, 즉 바퀴가 두 개인 bicycle 하면 자전거라는 뜻이 되죠. B. Circum은 둘레에라는 around를 나타내는 접두사이고 C. This는 멀리 떨어져서 즉 apart나 away의 뜻이 되고 D. We는 다시, again, 혹은 뒤에라는 back의 의미를 E. Trans는 over이나 across의 의미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혹은 통하여라는 through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B. Circum이 되겠습니다. Circum navigate 하면 세계나 섬 등을 일주하다 라는 뜻이 되죠. 여기서 우리는 접두사를 알고 접근하면 의미 파악이 훨씬 수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Circum navigate 2번 Number 2 Occurring two times a year Annual A. This B. Contra C. Co D. By E. Auto Annual 즉, 일년의, 해마다의 라는 형용사에 어떤 접두사를 붙이면 Occurring two times a year Occur, 발생하다 라는 뜻으로 일년에 두 번 발생하는 이라는 뜻이 될까요? 우리가 이미 1번에서 배운 내용이죠. 정답은 D. By가 되겠습니다. By annual 하면 일년에 두 번 이라는 뜻이 됩니다. 참고로 다른 보기들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A. This 는 멀리 떨어진 B. Contra 는 어디에 대항하여 Against 의미, 혹은 반대하여 Opposite 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C. Co 는 함께 D. By는 두 개를 나타내고 E. Auto 는 자신의 스스로의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Automobile 하면 스스로 움직이는 것 즉, 자동차가 되겠죠? 3번 이유는 보다 라는 동사나 보는 것, 혹은 보이는 것이라는 명사의 의미로 To see before others To see before others 다른 사람들 보다 Before 먼저 보다 어떤 접두사가 붙을지 알아봅시다. A. Micro는 아주 작은 극소의 라는 뜻으로 Microscope는 아주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을 의미하죠. B. Miss 는 그릇된, 나쁜, 불합리한 이라는 뜻의 접두사이고 C. Post 는 뒤에 후에 라는 뜻의 접두사와 D. Pre 는 before 의 의미로 미리 먼저 라는 뜻의 접두사 E. Re 는 다시 반복을 의미하죠. 따라서 정답은 D. Pre 라는 접두사가 붙어 Pre view 하면 동사로 뭐뭐를 미리 보다, 혹은 명사로 영화 따위의 시사회, 혹은 예습이라는 뜻이 됩니다. Pre view 4번 Number 4 Across the continent Continental A. Inter B. Micro C. Trans D. Un E. Circum Continental 배륙의 라는 형용사에 어떤 접두사가 붙어 Across the continent, 배륙을 횡단하여 라는 뜻이 될지 알아봅시다. 정답은 뭘까요? 계속 중복되는 접두사가 보기에 나옴으로 벌써 정답을 파악하셨으리라 짐작되는군요. 정답은 Across의 의미, Tran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Transcontinental 하면 배륙 횡단의 라는 뜻이 됩니다. 참고로 A. Inter는 Between, 뭐뭐 사이에, 혹은 Each other, 상호간에 라는 의미가 되고요. B. Micro는 극소의, C. Trans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혹은 통하여, D. Un은 어떤 것에 대한 부정, 나시나, 반대, opposite을 의미합니다. E. Circum은 둘레에, 주의에 라는 뜻이죠. Transcontinental 5번 Number 5 A story of one's own life written by oneself Biography A. Auto B. Buy C. Circum D. Post E. Super biography는 전기를 의미하는데 전기 중에서도 A story of one's own life written by oneself 자기 스스로 쓰여진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 즉, 자서전을 의미하는 단어로 어떤 접두사가 붙으면 자서전이라는 의미가 될까요? 이미 앞에서 배웠죠? A에 5초를 붙이면 스스로라는 뜻이 되므로 Autobiography 하면 자서전이 됩니다. 정답은 A가 되겠죠? 참고로, 앞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이 Super라는 접두사는 뭐뭐보다 위에, 혹은 초월해서 라는 이 Youngd나 Above의 의미로 쓰인다는 사실도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나머지 것들은 위의 문제에서 다 나온 것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utobiography 6번 Number 6 To come together again Unite A. Pre B. Re C. Sub D. Super E. Trans Unite 결합하다, 합치다, 통합하다 라는 동사를 To come together again 여기서 again을 첨가하여 다시 함께 오다, 즉, 재결합하다 라는 뜻이 되려면 어떤 접두사가 쓸지, 이미 정답 나왔죠? Again의 의미를 나타내는 B에 Re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Reunite는 재결합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보기 중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C의 Sub는 어떤 의미의 접두사일까요? 뭐뭐 아래에 라는 Under이나 Down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Subway라고 하는 이유 아시겠죠?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Number 7 To take away confidence Courage A. N. B. Inter C. Re D. Un. E. Dis Courage, 즉, 용기라는 명사나 용기를 내게 하다 라는 동사로서 여기서는 동사의 의미로 To take away confidence Confidence, 자신감, 즉, 용기를 take away, 빼앗아간다 라는 뜻에 용기를 잃게 하다, 낙담시키다 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접두사가 써야 할까요? A. E는 뭐뭐가 되게 하다 라는 메이크의 의미 즉, 동사형을 만드는 접두사로도 쓰이고 내부의 안에 라는 인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B. Inter b. Intern B. Inter 그러면 뭐뭐 사이에 혹은 서로서로 라는 의미이고요 c. Re 는 again 이죠? 다시 d. Un 어떤 것에 대한 부정이나 반대를 나타내고 e. Dis 는 멀리 떨어져서라는 Apart away 의 의미로서 여기서는 Take away 즉, 아사가다 라는 뜻이 되므로 정답은 e. Dis 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discourage 하면 용기를 잃게 하다 낙담시키다 라는 뜻이 됩니다. 8번 이해하다 라는 동사를 가지고 to get a wrong meaning 잘못된 의미를 가지다 즉 의미를 잘못 이해하다 우리가 이미 3번 보기에서 배웠죠? 정답이 뭘까요? 그렇죠 이 미스가 되겠습니다. 미스는 그릇된 나쁜 불합리한 이란 뜻의 접두사로 여기서 misunderstand 하면 그릇되게 이해하다 즉 오해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다른 보기들은 위에서 다 언급한 것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걱정하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를 not worried 즉 걱정하지 않는 이라는 반대의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접두사가 쓸까요? 여러분 많이 접해본 단어죠? 정답은 c의 on이 되겠습니다. on은 어떤 것에 대한 부정이나 반대를 의미하고 여기서도 unconcerned 하면 걱정 않는 즉 무사태평한 이란 뜻이 됩니다. 보기 중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ove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보기 뒤에 over는 넘어 혹은 above 뭐 뭐 위에 too much 과다하게의 의미들로 쓰인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 접두사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나름대로 꼭 정리에 대해서 알아두면 단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b로 넘어가겠습니다. b 각 문장에 쓰인 free의 뜻을 a에서 i에서 골라라 먼저 보기의 의미들을 알아보고 각 문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보기부터 살펴볼까요? a liberated는 자유롭게 만들다, 해방하다 라는 liberate 라는 동사에서 해방된 자유의 몸인이란 뜻이 되었고요. b unprejudiced는 편견이 없는, 편파적이지 않은 c at liberty, 자유로운 d unconstrained는 구속받지 않은 강제가 아닌 e loose는 고정되어 있지 않는 plain 이란 뜻입니다. f licentious는 방탕한, 음탕한 이란 뜻이고 g generous는 대범한, 아낌없이 주는 h vacant 비어있는, 혹은 사용중이 아닌 i without payment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number 1 do you have any rooms free? do you have any rooms free? free한 방이 있나요? 즉, 빈 방이 있나요? 라는 뜻이죠. 정답은 h 가 되겠습니다. vacant의 의미로 쓰였죠. do you have any rooms vacant? 2 number 2 the accused left the court of free man the accused left the courts of free man 여기서 the accused는 accused 된 사람, 즉 고발 당한 사람, 피고인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the courts, 법정을 a free man, 자유의 몸으로 떠났다. 여기서 free는 해방된, 자유의 몸이 된 경우이므로 정답은 a liberated 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a free man은 유사 보호로 쓰였죠. 3번 number 3 he is free with his money he is free with his money 그는 돈에 있어서 free하다. 즉, 그는 돈을 잘 쓴다, 돈이 헤프다 라는 뜻으로써 정답은 대범한, 아낌없이 주는 이라는 뜻의 G번 generous 가 되겠습니다. he is generous with his money 4번 number 4 he left one end of a rope free he left one end of a rope free 그는 one end of rope 즉, 밧줄의 한쪽 끝을 free하게 두었다. 그가 밧줄의 한쪽 끝을 풀어두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이 loose, 고정되어 있지 않는 plain이라는 뜻으로 쓰인 free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free는 목적격 보호로써 오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he left one end of a rope loose 5번 number 5 you are free to go or stay as you please you are free to go or stay as you please you are free to go or stay you are at liberty to go or stay as you please 참고로 free는 보기 아이에 나오는 without payment 무료로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사실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바꿔 accent에 주의할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absolute 이름절이죠? 절대의, 국제의 accessory 구속물, accessory admirable 칭찬할 만한, 훌륭한 agriculture 농업, 농학 alternative 선택 양자택일이란 뜻이고 ancestor 선조, 조상 architect 건축가 artificial 인공의 인위적인 atmosphere 대기, 분위기 authority 권위 복수로서는 어떤 당국, 권력이란 뜻이죠. barometer 기압계 기압계 혹은 여론 따위의 지표라는 뜻이고 biography 전기, 밀대기 canal 운하 certificate 증명서, 면허장 circumstance 일 현상 복수로는 환경이나 상황이란 뜻입니다. characteristic 특성, 특질 comfortable 기분 좋은, 편안한 commerce 상업, 풍상 comfortable 자, comfortable 다음에 with가 오면 비교할 수 있는 two가 오면 어디어디에 필적하는 consequence 결과, 영향 contemporary 동시대의 혹은 동시대 사람 contribute 기부하다, 공헌하다 democracy 민주주의 democrat 민주주의자 demonstrate 논증하다, 시위하다 diameter 지름 직경을 나타내죠 diplomat 외교관 distribute 분배하다, 배포하다 economical 경제적인, 절약적인 economy 경제, 절약 electricity 전기 energetic 정력적인 enthusiastic 열렬한, 열광적인 essence 본질 핵심 European 유럽의 유럽사람 familiar 친숙한 잘 알려진 geometry 기하학을 나타내죠 habitual 습관적인 harmonious 조화된 조화로운 hypocrite 위선자 ignorant 무지한 무식한 individual 개인 혹은 개인의 industry 산업 근면 industrial 산업의 공업용의 infamous 불명예스러운 악명높은 infinite 무한한 무수의 influence 영향 효력 영향을 미치다 instrument 기구 고구 intellect 지성 지력 intellectual 지적인 interesting 흥미있는 interpret 해석하다 설명하다 통역하다 interval 간격 lamentable 슬픈 비참한 이란 뜻이고 mathematics 수학 이란 뜻이죠 mechanism 기구 혹은 mechanism melancholy 우울한 우울함 miraculous 기적적인 불가사의한 mischievous 개구쟁이의 장난기 있는 momentary 순간적인 벗없는 monotness 단조로운 지루한 necessary 필요한 필연적인 necessity 필요 필수품 never thresh 그럼에도 불구하고 occur 일어나다 발생하다 opportunity 기회 opposite 반대쪽 이란 뜻이죠 origin 근원 기원 original 최초의 독창적인 originality 명사형이죠 독창성 창조력 pacific 태평양의 particular 특별한 peculiarity 어떤 특질 괴상한 버릇 photograph 사진 혹은 사진을 찍다 photography 사진수를 의미하구요 picturesque 그림같은 혹은 색다른 politician 정치가 perpendicular 선전 prefer 뭐뭐를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 preferable 형용사로 택할 만한 더 나은 psychology 심리학이죠 psychological 심리의 심리학을 recognize 인식하다 승인하다 recommend 추천하다 represent 표현하다 묘사하다 representative 대리자 대표자 ridiculous 우수운 엉뚱한 responsibility 책임 satisfy 만족시키다 scientific 과학의 과학적인 simultaneously 동시에 일어나는 significant 중요한 의미 있는 substitute 대체하다 superficial 표면의 희상적인 technique 기술 기교 thermometer 온도계를 의미하죠 triumphant 승리를 거둔 의기양양한 ultimate 최후의 궁극적인 universe 우주 세계를 나타냅니다 absolute accessory admirable agriculture alternative ancestor architect artificial atmosphere authority barometer biography canal certificate circumstance circumstance characteristic comfortable commerce comparable consequence contemporary contribute democracy democrat demonstrate diameter diameter diplomat distribute economical economy electricity energetic enthusiastic essence european familiar geometry habitual habitual harmonious hypocrite hypocrite individual industry industrial infamous infinite influence instrument intellect intellectual interesting interpret interval lamentable lamentable mathematics mechanism melancholy miraculous mischievous momentary monotonous necessary necessity nevertheless occur opportunity opposite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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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ity pacific particular peculiarity photograph photography picturesque politician propaganda prefer preferable psychology psychological recognize recommend represent representative ridiculous responsibility satisfy scientific simultaneous significant substitute superficial technique thermometer triumphant ultimate universe